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동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적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23절에서 29절에 보시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있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로마의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선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청중들은 분열되고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이제 그렇게 나와왔을 때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귀를 막고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조상의 완악함을 따라 유대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거부한다라는 내용이죠 결국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바울은 유대인들 청중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0절과 31절을 보시면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자기의 숙소에서 2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빌리뽀서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로마에서 자기의 마지막 생명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불태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지탱하는 축이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옥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어져가는 역사를 사도행전이 담아내고 있고 그것이 마지막 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지나서 로마까지 전해졌고 오늘날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7장은 베드로와 스테반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내용 또 8장부터 12장은 빌립과 베드로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내용이었고요 또 13장부터 28장은 바울에 의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로도 선교를 가고 다양한 지역들로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이 선교의 역사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순교의 역사입니다 스테반 이후 모든 사도들 그리고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속사도들까지 거의 다 순교를 했기 때문이죠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생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바라볼 때 바울과 같은 순교적인 그런 삶의 자세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행전의 남은 이야기 이것을 또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써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렵고 할 말이 없다면 복음을 알고자 힘쓰며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하루 종일 전해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기회가 될 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이 끝까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자신의 숙소에서 인연을 머물며 또 복음을 전하던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이 사도행전의 남은 이야기를 우리의 일터와 일상에서 써내려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